자, 나갔다! 이거 동물에서 나온 거요. 뭔가 오묘해요. 긴장도 되면서. 너는 아무 생각 없어. 긴장돼요. 졸린 것 같은데. 갔어요. 가스공사 피플레이언 난데요. 낙편이 형이 장고 다니고 있어요. 웃는데 모든 상점은 다 가스공사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. 뭔데. 근데 그 식률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걱정하셨는데. 오늘 올해도 뭐 잊을 수 있도록. 인생 생애 처음. 인생은 아니야. 인생은. 느낌 안 좋아. 느낌 모르는데.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형은 또 처음 플레이오프 라고. 첫 커피 차죠. 감사합니다. 저는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매 정규리그가 떨려요. 혼날까봐. 정규에도 뛰었던 사람이 아니야. 성훈이 형 같은 수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매치한 자는 웬만하면 골을 안 죽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정규리그 때는 공격에서도 조금 힘을 쏟았다면 플레이오프는 수비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지.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준영입니다. 올해는 좀 더 베스트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좋은 선수가 조금 기대가 돼요. 수비하겠습니다. 열심히 일어난대. 잘해야 돼. 수비부터. 열심히 안 돼. 잘해야 된다고. 수비만 한다는 말이죠. 작년에 이어서 국가왕 플레이오프 연습을 타고 3대0으로 끝내면 어떨까. 자신이 있는데 첫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잘 경기를 풀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. 안양에서 밀고 있는 천록. 저희는 천록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. 저거 모금 좀 해야 되서 어쩔 줄 알까요? 우승하면 돈 좀 못해라. 형이 미디어대일 때 선목 착이라고 해도. 펜딩한테. 알아요. 싫어? 펜딩이나 투자 하는 건데 싫은가 봐요. 아니 아니요. 좋아? 좋아. 성혜연이랑 사랑 진짜 제일 심한거야. 흐흐흐흐흐. 신랑 실전은 좋 Guruī달을 마시게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혁소. 흐흐흐흫흐흫흫흐. 기종이여. 생각하면 팬분들은 천농 여기가 두팩씩 파면 다섯팩 통으로 사야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dönem를 많이 주십쇼 캡틴 데이 승률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. 오늘 집중해서 이겨야죠. 플레이오프 적경기를 하니까 캡틴 데이니까 도워를 기대해야죠. 플레이오프 1차전에는 모든 걸 받겠습니다. 캡틴 데이 꼭 이기고 싶다. 많은 시간은 뛰지 않겠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분위기 싸움 중요하니까 벤치에서라도 할 수 있는 모습 주전 선수들이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플레이오프 꼭 이겨서 4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도 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10년이 흘렀는데 그냥 똑같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번 정규리그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작년에 어린 선수들도 다 우선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긴장을 안 하고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플레이오프 중요한 경기니까 정규리그 해왔던 것처럼 각각의 한 명씩 최선을 다해서 꼭 최대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1번의 박수! 수고하십시오! 1번의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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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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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의 상상 공기의 상상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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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봉투, 봉투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어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! 봉투, 봉투, 축하해! 바로가! 바로가! 지구입니다! 지구의 공유! 지구과! 잘생겼는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생활을 뛰고 전쟁이 교사업으로 해줄 수 있게 한가 하시네요. 다시 한번 받아야겠습니다. 전쟁을 또 오면서 전쟁을 또 오면서 전쟁이 시켜서 나으셨습니다. 여기까지 나으신 것 같은데 승리하고 계십니다. 승리하고 계십니다. 와 인모. 인모 안녕하세요. 형 이리 와. 승리하고 계십니다. 아빠 아빠. 아빠. 맞아 삼촌 이모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 안녕 실컷이 실컷이 했어 그럼 웅이가 어떻게 했어? KGC 응원했어? 어떻게 했어? KGC KGC 했어? 네 링크